첫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, 아이가 언제 기는 것을 배우는지 궁금하실 거예요. 걱정 마세요. 아기는 우리의 노력 없이도 기는 것을 배운답니다. 6개월 된 랜던의 엄마는 공을 가까운 거리에 둬서 기어가게 합니다. 아기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을 잡으려고 애를 쓰죠. 조기에 이런 활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스스로 하려는 자립심을 기를 수 있어요. 호기심과 놀이를 통해 움직임을 발달시키고 기질을 배우죠. 결국 걷고, 말하고, 학교에 가면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게 될 거예요.